비타민D제품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싱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식요하지만 비타민D제품에 대해서 보조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이 강아지한테 맞는 비타민D제품 거의 없구요. 고양이나 강아지는 비타민D 보조제 먹이는게 아닌데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고양이나 강아지 암 종양에 필요한 경우 비타민D가 꼭 필요하구요. 또 고양이 같으면 복막염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바이러스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랑 똑같은 고양이 복막염 애도 비타민D제품을 같이 먹어주면 효과가 좋고 다른 약물과 같이 먹을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비타민D제품 구할때 하나의 참고하실 점은 보시면 아마 D3라는게 보실겁니다. 베이비되어있고 비타민D3라고 되어있는데 비타민DD 기왕 구매하실때 비타민D하고 끝에 숫자가 3 붙은거 사시면 됩니다. 비타민도 D도 종류가 있어서 비타민D2가 있고 D3가 있어서 D2가 체인에 들어갔고 D3로 전환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고농도에서도 안전하고 흡수율도 좋은 D3 이미 활성화 되어있는걸 사서 먹이시는게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비타민D도 과거에는 비타민DD 그랬지만 요즘은 좀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 드신다면 비타민D3를 드시구요. 요 제품은 제가 겨울에 햇빛 못질때 먹으려고 산건데 실제 거의 먹지않습니다. 한알에 250마이크로그램 되어있구요. 만아이유 초고농도 제품입니다. 왜 고농도를 샀냐고 그러면 500아이유나 만아이유나 갈차가 거의 안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살거면은 고농도 샀고 크기도 아주 눈꼽만합니다. 이게 새끼손톱보다도 작아가지고 보통 한 50ml 캡슐정도 크기거든요. 액체형으로 되어있구요. 5000아이유나 3000아이유나 만아이유나 비타민D는 가격차가 안나는 싸구려 제품입니다. 오히려 이런 포장지 캡슐값이 더 비싸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고용량을 사셔가지고 일주일에 한두갈 드시면 되구요. 사람들은 비타민D에 대해서는 의사들마다 약사들마다 조금씩 복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료 참고하시면 되고 한 하루 4000에서 5000아이유나 적정한 양이고 비타민D3도 피검사해서 모자라면 더 드시구요. 너무 많으면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체내 축적되어 있어서 과약 먹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사고 제일 많이 나는 보조제가 비타민D3입니다. 그리고 용량 개선 잘못해서 100 넣는다는 거 100 넣고 사료에 잘못 넣어서 팍팍 자빠지고 사람 보조제 만들 때도 비타민D3를 400아이유로 넣어야 되는데 4만 넣거나 40만 넣어가지고 신장 작살나고 사람 병신 만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만큼 조절하기가 어려운 비타민입니다. 그러니까 제조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거고 고양이 강아지 사료에다가도 조금 넣어야 되는데 팍팍 잘못 넣는거죠. 비싸지 않고 양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보여드린대로 매우 작기 때문에 개선 잘못하면 팍팍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고양이 강아지도 작살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고양이 강아지들은 비타민D3를 먹이지 마시고 그냥 사료에 있는 걸로 다 만족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혈액검사에서 비타민D3가 모자랄때는 먹이셔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용은 단위가 너무 커서 먹이지 못하는데 우리 강아지 먹이려고 찾다 찾다 전세계 제품 다 지져보니까 캘리포니아 골든 뉴트론 션서 나온 베이비비타민 애기용이죠. 요게 나왔는데 보니까 한방울에 400 아이유 그리고 10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D는 아이유 라는 그 단위로 계산하거나 또는 마이크로그램으로 계산하는데요. 10 마이크로 되어 있고 보시면은 400 아이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마이크로그램이 40 아이유입니다. 그래서 비타민D의 단위 아이유는 40 아이유는 1 마이크로그램이고 10 마이크로그램은 400 아이유다. 그러면은 100 마이크로그램은 4000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250 마이크로그램은 만 아이유입니다. 성인들은 보통 한 하루에 3000 정도 먹여주시면 되고 보통 권장량이나 RDA 값은 400 아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400 아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3-4천 정도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나 강아지가 이렇게 3-4천 먹으면 그냥 골로 가니까 절대로 이런 것들 뭐 사람용 땅이 흘린다든지 그래서 주사 먹으면 곧장 골로 가니까 병원에 가셔야 되구요. 비타민D는 용량 꼭 정해 주셔야 됩니다. 독성이 있는 거고 위험한 보조자라서 관리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구요.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고양이 강아지 암 종양에 비타민 D3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치료 보조제이기 때문에 기존 사료에서 별도로 한두 방울씩 일주일에 한두 방울 정도 추가해 주시면 평균 하루 계산해 주시면 한 3-4시 아이유 됩니다. 그래서 3-4시 아이유 정도 더 추가해 줘갖고 면역력을 높여서 암 종양 치료에 도움이 되구요. 비타민 D가 암 종양 치료에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고양이 복마 겸 치료할 때 같이 비타민 D 먹으시면 좋습니다. 신약이라고 그러는 말 같지도 않은 신약인데 신약이 아니라 4425의사 약물명입니다. 렘디시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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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계 약인 4425의사 라는 약물명을 갖고 있는데 바이러스 치료제이구요.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또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합니다. 이 약이 역시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 고양이 복마 겸 치료제에도 동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복마 겸 치료한다고 그러면 같이 4425의사 라든지 다른 약물과 같이 비타민 D3를 조금 소량 상환하시면 시너시 효과가 나서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코로나 걸려갖고 그걸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먹은게 렘디시비르 하고 비타민 D3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타민 D3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얼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렘디시비르 약만 먹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주워 먹고 관련된 것들 먹었기 때문에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트럼프가 먹은 것들을 찾아서 먹으면 아주 효과 봅니다. 단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또는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고요. 사람이 먹을 수는 있지만 고양이가 못 먹는 것들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트럼프가 먹는 것 중에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으시면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낼 수 있던 그 비법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D3라서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고양이 강아지 암종양 줄을 때 비타민 D3 또 뼈가 약할 때 칼슘 있을 때 같이 먹고 그러나 사람용 암거나 성인용 먹으시면 안 되고 꼭 최저용량인데 이 제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이비용으로다가는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우리 강아지 먹여 주려고 산 거고요. 비타민 D3를 먹을 때는 꼭 같이 먹여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를 꼭 같이 먹이셔야지만 비타민 D3도 같이 효과를 봅니다. 그러면 칼슘도 체내는 칼슘도 같이 한군데 모여가지고 다 뼈로 가고 살로 갑니다. 오늘은 고양이 강아지한테 먹이는 보조들은 아니지만 고양이 강아지가 암종에 걸렸다거나 고양이가 복막염에 걸렸을 때 좋은 보조된 비타민 D인데 사람용이지만 성인용이 아니라 애기용 비타민 D를 부여가지고 먹이시면 되고 캘리포니아 골드온 뉴트리션 상품이고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에 오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드릴 텐데 고양이는 강아지는 그냥은 보조들어다 비타민 D3 비타민 D를 먹이는 게 아니지만 특별한 케이스 암종양이 걸렸을 때 고양이가 복막이 걸렸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라고 소개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비타민 D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쳐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맞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게 300방울 짜리입니다. 한 통에 300방울 들어있고 한 알이 400아이유라고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방울이나 한두 방울 먹이시면 거의 1년 1년이 아니라 몇 년이 몇 년 더 먹이는 거죠. 하루에 한 모금씩 먹어도 300일 먹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고양이 강아지 일주일에 한두 방울 먹인다면 몇 년 먹을 수 있는 양이구요. 8천몇백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세일 하길래 40% 세일 하길래 5천몇백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 부담은 거의 없어서 효과는 만빵이고 가격 부담은 몇 년 먹을 거 5,6,000원 세일해서 5,6,000원이고 제값 다주면 8,800원 정도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가격과 용량이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